그러니깐 여러분 오늘 대백보연에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귀를 열어주시고 출발합니다. 자 귀를 열어주시고 출발합니다. 자 귀를 열어주시고 출발합니다. 1번 더 합니다. 총 2번 또 합니다. 베베 꾸렸네 베베 꾸렸네 방어같이 베베 꾸렸네 준비 하나 둘 셋 넷 사랑한다 해놓고 해놓고 좋아한다 해놓고 믿음 없이 더운 사랑 해놓고 힘든 나도 찬란한 여자야 사랑아 내 모든 걸 걸었다 사랑아 개세랑 이별요 개세랑 베베 꾸렸네 사랑아 사랑아 내 모든 걸 걸었다 사랑아 개세랑 이별요 개세랑 베베 꾸렸네 사랑아 내 모든 걸 걸었다 개세랑 베베 꾸렸네 베베 꾸렸네 사랑아 내 사랑아 들으셨죠? 자, 왜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들은 민호가 선생님, 저 그런 노래를 좀 만들어주세요. 왜? 요즘 민호가 장구치면서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풍만을 하는 그 장구, 박선수처럼 자리도 한번 신나는 노래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 노래로 마음에 들어서 가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 멜로디가 혹시 여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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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우야 또 꼭꼭 숨어라 그것도 아니에요. 아닌데 이 멜로디가 옛날에 여러분, 듣고 자랐던 게 있는데 맞아요. 두꺼봐, 두꺼봐. 누구예요? 두꺼봐, 두꺼봐 헌지 줄게, 새집다 이게 왜 이렇게 하냐 나의 베베꼬인 사랑아 제발 나에게 좀 새로운 사랑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하고 시작할 때 어떻게 하는데 지오냐고 저 야, 이걸로 집어넣자 그럼 재밌다 해가지고 지금 했는데 어머니께서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여기 들어 보세요. 여러분, 여기다 하나, 둘, 셋 가 보세요. 하나, 둘, 셋 춤추냈추, 춤추냈추, 춤추냈추냈추, 춤추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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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예요 원래 이렇게 해서 줬더니 지원이가 선생님 다른 사람 안하고 선생님이 해주세요 추 추 추 그래서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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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굉장히 기억됩니다 자 여러분 저만 미치게 하지 말고 좀 따라 좀 해주세요 자 교회에 보세요 이것도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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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그 어물때문에 제가 20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재미있게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나오면 양지원 팬들은 난리 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오늘 이 노래 배우고 유튜브를 베베꼬였는데 딱 치면 그 친구가 춤도 현란하게 주고 그래서 지금 양지원 가서 팬들이 뒤집어지는 건 뭐냐? 노래도 노랜데 한 번도 양지원이가 춤추면서 노래한 적이 없어요. 다 이쁘게 불렀지. 그런데 요즘 춤추면서 난리 났어요. 그랬더니 우리 왕자님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그런데 그래서 팬들이 지금 저를 무지 사랑해요. 그래서 요즘 곡까지 갔던 가수 팬들이 송강으로 사랑해주는 건가? 저희 가수에게 좋은 곡 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베베꼬에 같이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걸 한번 노래해 가봅니다. 베베꼬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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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을 거 그대로 하고 쉬워. 시작! 베베꼬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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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베베꼬였네 잘 잘. 어휴 안에도 잘 꼬여서 하시네. 자, 앞에 베베는 낮아. 뒤에 베베는 약간 높아. 그럼 손을 하나 둘 셋 넷 베베꼬였네 베베꼬였네 둘 셋 베베꼬였네 베베꼬였네 이렇게 해주면 더 멜로디가 좋고 불낭. 어멘드를 노래하면 항상 손이 어디에? 옆구리 배에 붙어서 안아지고 시작! 베베꼬였네 셋 넷 베베꼬였네 자,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바보같이 베베꼬였네 해보세요. 시작! 바보같이 베베꼬였네 대박! 오늘따라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하시지? 그러니까, 노래가 15초 5초. 여러분, 보세요. 바보같이 베베꼬였네 바보같이 베베꼬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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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같이 베베꼬였네 자,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들 자, 가보겠습니다. 준비 앞에서 준비 추추 하나 둘 셋 준비 준비 하나 둘 셋 베베꼬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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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베베꼬였네 바보같이 베베꼬였네 자, 그 다음에 2달러 가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사랑은 다 해놓고 사랑은 다 해놓고 해놓고 좋아은 다 해놓고 이번엔 반대로 올려서 내놓습니다. 사랑은 다 해놓고 그냥 좋아한다 해놓고 아까 베베꼬였네 반대로 반대로 올라가고 지금은 올려서 내놓은 시작 사랑은 다 해놓고 셋 넷 좋아한다 해놓고 가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사랑은 다 해놓고 해 좋아한다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잘 들어 보세요. 사랑은 다 해놓고 미련 없이 떠나버린 사람 지금 음이 낮아서 여러분 힘들지만 손 보세요. 약간 내장 미련 없이 떠나버린 사람 시작 미련 없이 떠나버린 사람 원래는 사실 사람아가 아닌데 여기도 좀 틀려요. 사랑아요 자, 오늘은 그냥 사람아 해도 좋아요. 미련 없이 떠나버린 사람 시작 미련 없이 떠나버린 사람 하나 둘 셋 넷 미련 없이 떠나버린 사람 자, 그럼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앞에 책을 놓으시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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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다 해놓고 놀고 좋아한다 해놓고 네 네 미련 없이 떠나버린 사람 자, 그 다음에 이제 3달러는 들어가겠습니다. 교재 받아 주시면 한때는 나도 저 좀 봐줘요 강의할 때 저를 봐야 돼요 한때는 나도 는 할 때 손을 끌어올리세요 시작 한때는 나도 시작 한때는 나도 잘 나갔던 남자야 잘 나갔던 남자야 뽐을 부르면서 잘 나갔던 남자야 2절은 잘 나갔던 여자야 남자는 이렇게 좀 하고 여자는 뭐가 이렇게 해야 돼요 잘 나가는 여자도 이러면 재미가 없어요 여자는 잘 나가는 어떻게 이뻐요 잘 나갔던 여자야 남자는 시작 잘 나갔던 남자야 1절 남자 시작 잘 나갔던 남자야 여자 시작 잘 나갔던 여자야 한어머니 남자나 여자나 비슷하긴 한데 괜찮습니다 그렇게 갑니다 준비 사랑한다 해놓고 좋아한다 해놓고 잘 나갔던 여자 미련없이 떠나버리자 잠깐만요 체크를 안해서 해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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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 시작 사랑하 해 그 다음 매듭 짓고 모든 걸 걸었다 시작 모든 걸 걸었다 자 가보겠습니다. 나오면 출발 한때는 나로 잘나가던 남자야 사랑하 해 모든 걸 걸었다 어머니 여기 매듭이 굉장히 빨라요 빨리 지나가요 특히 어디가 어렵냐 보세요 한때는 나로 잘나가던 남자야 사랑 빨리 들어 잘나가던 남자야 하고 길게 끓이면 그 다음 박자를 놓쳐 여기 빠르게 시작 잘나가던 남자야 사랑 앞에 모든 걸 걸었다 1조 잘나가던 남자 시작 잘나가던 남자야 사랑하 해 모든 걸 걸었다 2조 들으셨죠? 이거보단 잘할 것 같아 2조 시작 잘나가던 남자야 사랑하 해 모든 걸 걸었다 와 2조 아 저 돌진 개짓 자 잘했는데 여러분 지금 베로디를 하는게 사랑하 해 앞에와 폐가 똑같아 시작 사랑하 해 모든 걸 걸었다 빨리 지나갑니다 사랑하 해 모든 걸 걸었다 자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사랑하 해 시작 사랑하 해 사랑하 해 여기를 보면 잘 모를 수 있는데 혹시 눈이 좋으시면 아짜라 한번 보시면 사랑하 점점 올라가 사랑하 해 시작 사랑하 해 어깨 위로 올려야 멜로디가 쫙 올라가 시작 사랑하 해 캐세라 캐세라가 무슨 뜻이다? 될대로 되라 그래 뭐 내가 할 수 없지 내가 막을 수 없지 사랑하 될대로 되라 이별은 될대로 되라 내 사랑은 베베꼬인 사랑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 해 캐세라 이별도 캐세라 앞에는 사랑하는 올리고 이별은 내려가면 돼요 시작 사랑하 캐세라 이별도 캐세라 갑니다 준비 사랑하 캐세라 이별도 캐세라 자 노래 들어보세요 이별도 캐세라 배뱉고 유일수 베베꼬인 나예 베베꼬인 나예 여기가 마이틴 코치 베베꼬인 나예 아니 4가 먼저 들어가면 베베꼬인 나예 하고 찍고 사랑하 시작 베베꼬인 나예 사랑하 가보겠습니다 베베꼬인 나예 사랑하 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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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여기가 더 좋아 왜 좋을까요? 내가 했기 때문에 출발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자 앞에 보시고 출발 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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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흔 알아요 parts 베베 꼬련네 베베 꼬련네 바보같이 베베 꼬련네 사랑한다 해놓고 좋아한다 해놓고 미련없이 떠나버린 사랑 한때는 나도 찰나가는 남자야 사랑아 내 모든 걸 걸었다 사랑아 개세라 이별로 개세라 베베 꼬린 나의 사랑아 하나 둘 셋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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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같이 뵈 coordinate 한!? 대대 꼬였네 대대 꼬였네 바보같이 대대 꼬였네 하나 둘 셋 사랑은 다 해놓고 좋아 다 해놓고 미련없이 떠나버린 사랑 한 때는 나도 찰나가 된 역사야 사랑아 내 모든 걸 걸었다 사랑아 개세라 이별로 개세라 배뱉고 힘나게 사랑아 한 때는 나도 찰나가 된 역사야 사랑아 내 모든 걸 걸었다 사랑아 개세라 이별로 개세라 배뱉고 힘나게 사랑아 한 번 더 내뱉고 힘나게 사랑아 합쳐 합쳐 배뱉고 힘내요 한 번 더 내뱉고 힘내요